프로듀서이l 여기emetery 휴가 진짜 너는 진짜 안 되겠다 아니야 목숨이 너무 튀어가지고 아 예이이이이이익 나 되게 열심히 해봐 나 thing you do Cake Cake컨 wać나이 네 ходит 이 노래는...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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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했습니다 정규의 관점 사이버 이 트랙이 나오면 헤러드 완전 압축 불법이 니 신해 이 곡은 핫뻑 다 빠지겠지만 해 해 오버댕 정규의 관점 사이버 이 책이 나오면 헤러드 완전 압축 내 부분도 압축 다 빠지겠지만 해 해 해 형 잠시만 화장실 좀 갔다 형 한번 반생 처음 듣는 사진인데? 이건 사랑의 미친 멍청이의 그냥 오빤데요? 이건 그냥 그냥 재협신데요? 재협 아닙니까 이거? 이거 파트 가는게 뭐야 아 이거요? 아 아 호치킨 호치킨 들어갈 때 그렇게 들어 난 좀 짠 나 호배 형 따라할 수 있어요 호배 형 저 형 따라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 ㅋㅋㅋㅋ 차협도 힘차게 걷는다 힘차게 걷는거 뭐에요? 너 되게 힘차게 걸어 너 공항에서 걸을 때 되게 씩씩하게 걸어 ㅎ 아 아 아 아 수고양이 그렇게 하는거 상상이 가세요? 일로와 일로와 오 MG 얌 얌 yo 여러분도 제형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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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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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맨은 넌 하이어랑 바이어나 사이어나 바이어나 가이어나 나를 도주관리오지 마사이어나 아닙니다 내 동맹 가슴에 멍이 틀어줘 한순간뿐이더라 밥만 다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눈물에 묻어둬라 당분간은 일만 하자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틀어줘 기쳐도 못 잊겠어 너를 지울 수가 없어 남자답게 웃으며 뽐내야 하는데 진영이 내려오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야 나 잘했어 야 나 엄청 잘했어 야 부끄러워 잘했어 잘했어 아 뭐야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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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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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형한테 뭐예요? 아 예 또야 또 자 누가 내 주가 아 아 아 요즘 다들 멤버들이 파워 맞추기에 네 욕심같이 시작했어요 다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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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야 야 야 낙타같이 먹어 위로 위로 태형이 연습할때 태형이 위로를 한거보다 뭐 먹는줄 알았어요 태형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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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눕 둥 똥 а 팔 에 아 울타오른 아 불타오른 울타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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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울타오른 불타오른 또 아 저 한번만 더 하겠습니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저 한번 더 할테니까 잠깐 가만 있어봐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재밌게 놀러 있었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자 자 불타 오르네 아아아아악 다 다 똑같이 나처럼 생각하고 있어? 저 다 다 똑같이 나처럼 생각하고 있어? 너무 좋아. Q.너 땜에 나 이렇게 망가져. 정확히 예상대로 왜 이제는 안가져. Q.너 땜에 나 이렇게 망가져. 못하겠어. 못같았어. 제발 핑계 같은 걸 상가져. Q.너 땜에 나 이렇게 망가져. 자신이 계신대요. Q.너 모든 말은 안 돼. 진실을 가리고 날 찢어. 날 씌고. Q.너 모든 어 뭐야.. 뭐하는거예요 I need you girl 아 네 herum 부끄럽다 PLAYING GURR 에 구직하게 а워 disgrace 구직하게 잘하는데 미디가 와야 그렇죠 저도 잘해요 원래 저는 랩모스 파트 누가 해요? 제일 궁금하네요 네 정국이q 예 survivors 오 carrier 내가 바보지 오! 고! 고! 너무해! 황금홍길래 너 혼자 말았네 너 혼자 말았네 너 혼자 말았네 아무 말 안해 제발 내가 자라게 하늘을 더 파랗게 하늘을 더 파랗게 아 저 안무 다 아니에요? 하늘을 날라서 내 눈물을 다 가버리나 봐 잘 불러 잘 불러 왜 나를 너인지 왜 앞의 너인지 왜 나를 떠나 저는 뭐예요? Ern& u quarterback 노래 시키면 안 되겠네요 다칠 거라면서 자꾸 네가 필요해 너도 좋아 내가 바쁘 test 쓱 oike다 와 방 맞는 거야 이거? 아 제 파트 형도 해주세요. 아 사랑이 사랑이 아니었다고 해줘 아 내 그런 용기가 없어 없어 선물을 줘 더는 돌아갈 수 없도록 아 미쳤어 뭐야 혼자 살았어 혼자서 막 이겼어 정말 저질이네요. 거의 다 못하겠네요. 못 들어주겠어요 자꾸 내가 필요해 내 아래를 아 네 데뷔전 우리 멤버들은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놀이기구를 탈까 고민하던 중 단 3초면 끝이 난다는 자이로드롭을 탔습니다. 아 좋아 남자라면 당연히 자이로드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멤버들은 신나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있던 지민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지민이가 더 그늘 팔 그늘 그 판 있던 지민이가 무서워서 타지 못하겠다고 그 말을 들은 멤버들은 소원했습니다. 정말 소원했죠 이때 다 같이 타기로 한건데 우리 단학대에 온건데 우린 소중하지 않나 왜 빠지냐 소원했고 지민이는 어쩔 수 없이 타게 됐죠. 자리에 앉자마자 알 수 없는 숨이 계속 내려주셨습니다. 올라갈 때 저 내용 Mechanical 사도님 내려올 때 이제 완전히 화장실에 잘 표현했인덱 나도 그냥 wah 완벽해요 9분도 5미터 듭니다 그래도 지민이가 같이 타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연이 끝이 났는데요. 지민씨 어떻게 된거에요? 자이로드롭 그런거 근육맨 지민이 그냥 8000km 타는거 아니에요? 아 못하는거야? 지민씨가 아는데 이게 그 놀이글을 타기 전에 제가 아직도 그 자이로드롭 앞에서 했던 그걸 기억해요. 형 진짜 저 못하겠어요. 진짜 못하겠어요. 제가 그랬다고요? 진짜 못하겠어요. 제가 그랬다고요? 진짜 못하겠어요. 진짜 못하겠어요. 이랬던데. 그래도 결국엔 같이 탄 지민이가 아닙니까? 이거 누가 쓴거 같아요? 지민씨 누가 쓴거 같아요? 제가 안썼습니다. 왠지 익명을 요구하셨을거 같은데 익명을 요구하셨습니까? 네. 익명을 요구하셨어요. 어느 지역에서 오신? 지역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대충 제가 생각했을때는 정말 굉장히 재현을 잘하시더라구요. 재현 전문지가 재현 배우 서프라이즈에 출연한다고 미리 사연을 쓰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런 연기를 하는지 그렇죠. 허리실린 연기였어요. 이게 본능적으로 아 육대 연기를 해야 된다라는 듯이 재빠르게 재빠르게 아주 아주 척척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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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사실 쩔어랑 뱁새는 제가 생각해낸 키워드였는데 이번에 도전이 생각이 안나더라구요. 비트를 들었는데 그래서 막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제목이 제가 생각했던게 원래는 야였어요. 야. 야! 두두두두두두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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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중요한걸 안 물어봤는데 저희 신곡들은 어땠어요? 예스! 예스! 반응이 정말 좋네요. 아니 근데 안그래도 뒤에서 보는데 반응이 정말 인이어를 뚫고 들어오더라구요. 삼성들이 맞습니다. 진짜 상상 이상이었어요. 또 또 뭐 있었어요? 야? 야 말고 뭐 있었어요? 우리 또 많이 있었잖아요. 마도 있었고 마! 그중에 제이홉도 있었던거 같은데요? 제이홉! 아 그걸로 했으면 투여할 뻔했네요. 아무튼 슈가 형한테 다시 한번 감사함을 투여하고 우리 네 어제 어제 실패했잖아요? 네 주강으로 오세요. 주강으로 오세요. 자 둘 어 불타오르네 갑시다! 레츠 고! 불타올라 봅시다!